먼저 세안 후 클레오미 아쿠아 고저스 마스크로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흡수시켜 보세요. 마스크는 일주일에 한 번 세안 후 토너 대신에 바른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스크로 피부에 수분을 전달한 뒤 EGF 밀크 앰플을 사용해 깊은 보습과 탄력을 느껴보세요. 피부 주름과 미백에 탁월한 퍼펙트 크림으로 피부에 살아있는 윤기를 만들어 보세요. 눈가 주름은 이제 안녕! 인텐시브 리바이탈라이징 아이크림으로 눈가를 탄력있고 환하게 가꿔보세요. 크림과 아이크림을 완전히 흡수시키도 비타민 앰플을 사용해 유존을 케어해 보세요. EGF 밀크 앰플과 비타민 O1 앰플은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무결정 피부를 위한 홈케어 아이템 클레오미 EGF 리바이탈라이징 퍼펙트 홈케어를 사용해 봤어요. 당나귀 U와 당나귀 오일이 함유된 제품으로 28일간의 피부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전문의 필 finger 강국 발휘 Mians 8 ejemplo Prune V That Better Mer